안전벤스 눈 열어주는 게 완전 차이지 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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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로리로 태어나서 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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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쟤가 저래? 고기 로 태연 어머 이거 왜 이래? 고기 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너 왜 그래? 응? 왜 이렇게 으르란 거죠? 왜 그래 너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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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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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뭐하는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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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봐봐 얘 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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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싸먹고 괜히 신경질 보고 있어, 정화씨. 성질났어. 왜 성질났어, 너? 맘 맞아? 남들 있어, 되게 잘있네요. 참김대. 실패. 항상 겨울에는 적을 سے 멈출 수 있어요. 유인가를 물어주고, 뼈가 물을 안다. 다 listen하고요, 뼈가 날아오네요. 뼈가 날아오네요, 틈이 포즈뿌이, 말하오네요. 잠시 치겠어요? 죄송합니다! 베로야 살려줘! 셀프 미 베로! 무슨 일이야 저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